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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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요. 소리를 들어보면 공명의 제가. 아아아아. 아아. 아아. 조금 다르죠? 공명점을 쓰면 좋아질 수 있다. 우리가 초를 켜고 소리를 끄는 소리가 있을 거고 소리를 안 끄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. 아아아. 안 꺼지죠. 그런데. 아아아. 바로 꺼져 버려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리를 뱉을 수도 있고 소리를 머금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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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윤부터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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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도 되고. 그냥 천만 시간에서 돼요. 아아. 아아. 입 모양. 아아. 아아. 어아. 아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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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우리 션 한 번 해볼게요. 션2. 좋아요. 우리 션 한번 해볼게요. 션2. 그리고 평가를 받았을 때 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평가를 받았어요.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를 가진지 잘 안 들려요.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. 웅웅웅웅 거린다는 거야. 웅웅웅 이렇게. 오케이. 오케이. 약간 이런 느낌. 오케이. 천장 쪽으로. 크게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머금고 있어야 된다라고해요. 꼭 기억을 해야 돼요. Veronica.